그전에는 장어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안 해봤었지? 지금 오늘 처음 보기 전까지는 되게 신기하다 분류학적으로는 경골 어류, 뱀장 어묵 이 아이가 경골 어류래? 응, 척추동물 맞아, 척추가 있어 어류상강의 한강 척추동물인데 얘도 여러 종류가 있어 이 안에 척추가 있어 어떻게 보면 조연구 씨가 가지고 온 게 원망스럽기도 하지만 이렇게 해서 정우가 공부한 건 평생 못 잊을 것 같아요 이게 집에서 하는 현장 학습이에요 맞아요, 현장 학습 맞아요 아빠는 저렇게 쉽게 말씀하시죠? 아빠는 저렇게 쉽게 말씀하시죠? 아니, 장어 잡아보신 적 있으세요? 노장어, 노장어 병이 나죠, 엄마는 병이 난다니까요 먹기는 진짜 엄청 먹었는데 내, 보는 나도 힘들다 됐어 됐어, 조곤아 완성됐어, 완성됐어 되게 손질 잘하셨네 조곤아, 다 됐어 아, 쓰러진 것 같아 처음 한 거 맞아요? 오, 처음 대단하다 난생처 재능있다 재능있다 아니, 근데 진짜로 장어 잡는 것부터 손질까지 예전에 뭐 도소매, 장어 도소매, 장어 장어도 잘 안 먹어요 관련없어, 진짜? 정말 관련없는데 다 됐어 다 됐어 야, 놔, 놔, 놔 으아 됐어 완벽해 으아 맛있겠다 옛날에는 왕들이 많이 먹었던 음식인 거 알어? 응 어떤 인정이 먹었을 것 같아? 요리를 하면서도 계속 뭔가 공부를 연결을 해서 하시는 게 대단하신 거 같아요. 고종, 고종. 맞아, 맞아. 맛있겠다. 너무 맛있겠다. 저게 보통 장어야? 진짜 한 점 한 점에 아깝다. 된 거야? 응. 장어는 우리가 스테미너 음식으로 많이 알고 있는데. 맞아요. 근데 앞서 선물해주신 분이 다이어트에 좋아 얘기를 하잖아요. 사실 다이어트 식품에 있어서는요. 영양 가치가 높으면 좀 잘 되긴 하는 게 맞아요. 거기에 단백질도 많고 지방 그리고 비타민 A가 많으니까 시력이 굉장히 좋다고 얘기를 해요. 문제는 먹을 때 어떤 궁합을 맞췄을 때 조리법에 따라서 양념이 많이 들어간다든가 장어뿐만 아니라 다른 걸 같이 많이 먹었을 때 살이 쪄요. 기본적으로 1인분이 최하가 650킬로칼로리 정도 돼요. 생각보다 칼로리 되게 높네요. 높아요. 요즘 아이들이 별로 이렇게 안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체력적으로 많이 활동하면 되게 도움이 많이 되죠. 똑같이 먹는데도. 네. 살찌는 체질이 있는 겁니까? 살찌는 체질이라기보다도. 살찌는 체질이라기보다도. 살찌는 체질이라기보다도 살 안 찌는 체질들이 조금 있어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먹으면 먹는 대로 다 찌는 게 사실 맞거든요. 맞아요. 먹었는데 안 찐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다른 사람에 비해서 늦게 찔뿐이지 안 찌는 건 아니라는 거죠. 호종 씨 같은 경우에는 살이 많이 찐다기보다도 제가 볼 때는. 제가 볼 때는. 붓기가 좀 많으세요. 붓기가 좀 많으세요. 번질 수 있잖아요. 살 찌는 건 붓기하고 다른 거예요? 다르죠. 그런데 붓기가 살이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거의 365일 부어 계시거든요. 지금 한 30년대 교정이요. 왜냐하면 호동 씨를 이렇게 봤을 때 먹는 식습관이 일단은 굉장히 좋지 않은 궁합에 대해서 잘 드시더라고요. 굉장히 탄수화물하고 짜고 맵게 그리고 빨리 먹는 걸 기본적으로 다 가지고 계시고. 그러다 보니. 좋은 말이 한 마디도 없네요. 꽉 꽉 이렇게 딱 잡고 있는 거예요. 이게 릴렉스가 되는 순간 확 풀어주면서 순환이 잘 되는데. 지금 그게 좀 안 되는 단계인 것 같아요. 지금 붓기를 온몸으로 붙잡고 있는 것 같아요. 좀 놔주세요. 힘을 빼고 좀 놔주세요. 대단하다. 한 40년을 지금. 지금 꽉 잡고 있어. 같이 라면을 먹고 잤는데 나는 아침에 얼굴이 두 배 돼 있는데 내 친구들은 그대로인 거예요. 혹시 더 많이 드신 거 아니에요? 물론 많이 먹었을 거예요. 이미 쌓인 대로 많이 쌓였기 때문에 그거 조금 먹어도 붓는 것보다 훨씬 많이 붓는 거예요. 이번 생에는 가망이 없나요? 엄마 전 나온다. 아빠한테. 엄마 장어의 모습을 보여줘. 봐봐. 야. 어떻게 했어? 응. 우와. 먹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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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게 음식이 되었지. 맛있어? 엄마. 대신제는 양념구이를 먹을 자격이 없다고 얘기해줘. 세 마리 한 뱀아. 세 마리밖에 없었거든. 저도 감정이입이 되니까 안 주고 싶어요. 봐봐. 주먹밥을 만들자. 감태가. 브레인푸드. 이야 이거는 머리가 안 좋아질 수가 없겠다 정말. 감태가 뭐예요? 해조류인데 대치동에서 요즘에 조금 핫한. 정말 영양제 대신에 먹어도 좋을 만큼 영양 성분이 많은. 왜냐하면 미네락이 많잖아요. 우리가 식물 채소도 먹지만 얘는 바다 안에 있는 채소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영양 성분이 달라요. 그리고 심신을 안정시켜주는 데 되게 도움이 되고. 대기업에서 나온 그런 김 대신 감태 많이 먹더라고요. 맞아요. 아침에 진짜 이것만 딱 먹고 가도 진짜 좋겠다. 그다음에 화룡경전. 요즘 유행하는. 명나마요 감태 주먹밥. 오 너무 맛있겠다. 어머 장금인데? 장어는 도저히 보충하고. 네네. 제대로 갖춰서 먹었네 장어 먹으면서. 아빠 것도 남겨놓자요. 진짜 대단하네 아빠 생각이 나나봐요 정우는. 아니 진짜 제가 쭉 봤는데 정우가 진짜 효자인 것 같아요. 이쁘다. 어때? 어때 맛있어? 맛있어? 다행이다. 이거 한번 싸서 먹어봐. 영양가도 많으면서. 명이나물도 있고. 명이나물도 있고. 저기다가 싸서. 이 아빠 팔딱팔딱 뛰는 거 봤지? 엄청 힘이 세. 이런 걸 많이 먹어야 돼 정우야. 이제부터는. 우리 이것도 한번 먹어보자. 우리가 만든 거. 너무 맛있어 진짜. 맛있어 너무 맛있어. 많이 드세요 재현 씨. 맛있네. 저는 제가 장어를 인터넷으로 주문을 시켜서 제가 먹어요. 좀 드셔야지 될 것 같아요. 애기들 있으면 이제 좀 귀한 건 애기들 용으로 하잖아요. 이제 갈치가 요즘 되게 비싸요. 갈치를 제가 냉장고에 입길래 제가 먹었는데. 그 애들 건 왜 네가 처먹냐고. 박살 나가지고. 이제 내 인생은 내가 챙겨야 된다니까. 내 인생은 내가 챙겨야 된다니까. 이거는. 내가 그냥 여기 군대 왔구나 이런 생각으로. 생존해야 된다 이런 생각으로. 장어랑 해가지고. 제가 진짜 구워서 제가 먹어요. 아니 진짜 부인이 아이만 챙겨줘요. 아니. 아니 우리 집만 그런가요? 네. 아니 근데 진짜 이렇게 엄마들이 이제 아기 먹는. 음식이나 아이의 성장에 굉장히 관심이 많잖아요. 특히 우리 아이들의 키 때문에. 맞아. 고민도 정말 많이 하는데. 사실 이런 부분이 여러 가지 조건인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유전자 맞고요. 우리가 운동해야 되는 부분. 그리고 뒷받침이 되는 게 영양소. 하지만 내가 휴식을 제대로 취하지 않게 되면은. 결과적으로는 질적으로 안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이 세 박자가. 제대로 맞아야 되겠다. 중학교 2학년 3학년 이때. 부상을 당했나 봐요. 그래서. 그렇게 훈련을 빡세게 하다가. 그냥 고무줄을 착잡고 딱 탁 나와버리듯이. 한 3개월을.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잠만 잔 같아요. 보상을 당해서 그냥. 그리고 돌아와. 와보니 막 10cm 15cm 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보통. 학교 다닐 때 말고. 방학 기간에 놀 때 많이 커요. 실제로. 잘 먹고 잘 자는 것도 중요하지만은요. 내 아이에 있어서 몸에 자극을 어떻게 주느냐에 따라서. 키 성장에 굉장히 큰 영향을 준다라는. 어디 뭐 혈관. 혈자리가 있습니까? 우리 몸이라는 게 결국 계속 순환이잖아요. 그 순환을. 원활하게 잘 시켜주는 게. 바로 지압법이라는 거예요. 이거 진짜. 꼭 배워가야겠다. 야 이런 건. 굉장히 화려하실 것 같아요. 어디 정확하게. 여기 바로 안쪽에 있는 거 아니죠? 복숭아표 있잖아요. 안쪽 복숭아표 하고 아킬레스건 사이. 쏙 들어가는 게 혈자리거든요. 안쪽으로. 안 들어갔는데요. 이 부분이 결과적으로 우리가 많이 알고 계시는. 아킬레스건이에요. 사실 우리가 근육의 피로를 풀어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많이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은 사실상 유연성이 없어요. 그리고 실제로 여기에 피로감이 많이 쌓아요. 이 부분을 잘 마사지를 해주면은. 아이들이 크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돼요. 몇 번 정도 눌러줘요. 아프세요? 아프세요? 아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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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부분이 끝났다면. 종아리 근육을 보면은. 거꾸로 봤을 때. 조금만 보여주시겠어요? 이 하트 모양이. 반대로 있는 것 같아요. 제 2의 심장이라고 그러거든요. 진짜 이렇게 되어있네요. 이 부분에 움푹 들어가는 데 있죠? 이 부분을 이렇게 올려서. 쑥 마사지. 마지막으로 이 무릎에 우리가 성장판이 있다고 많이 알고 계시잖아요. 무릎에 눈이라고 해서 이렇게 푹 들어간대. 이 부분. 한의원에서는 여기에 침을 넣는데. 우리가 지압할 때는요. 눌러도 좋지만은. 손바닥을 비벼가지고. 이 부분을 따뜻하게 해준 거예요. 왜냐하면은. 무릎뼈 쪽에는 혈관이 지나가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따뜻하게 해주면은. 전반적으로 하체의 순환이 되게 잘. 근데 이제 압력이 중요해요. 너무 세거나 너무 가벼우면은. 효과가 없으니까. 아예 통증 유무를 봐가면서 해주시고. 꼭 눌렀다가 뗐을 때. 그때 순환이 잘 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오래 누르는 것도 안 좋고. 너무 오래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당한 선에서 눌렀다 뗐다 이거를. 똑똑 주스를 오늘 한번 좀 준비해봤습니다. 뇌의 혈류량을 좀 높여주고. 면역 기능을 향상시켜주는데. 엄청 맛있네. 너무 맛있다 진짜. 아 진짜 맛있어. 아 아기. 와. 와. 진짜 애기를 아가를 위한 집이네. 네 안녕하세요. 다쳤살 혈용이 아빠 임유원입니다. 나오셨던. 웃음. 우와. 대단하시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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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설이잖아요 지금. 네. 황제인데. 임유원 씨예요? 우리 집 하숙생이에요. 아이고. 아이고. 가만큼 맛있어? 아이고. 아까 만든 화령인가 봐요. 화면만 보는데 막 아기 냄새 나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예. 3명을 하니까 그렇게 늦게 지내요. 언니 찬다, 너. 아, 언니도 같이 있고. 아이고, 귀여워. 어떡해. 너무 똘벅똘벅하다. 하령이 몇 살이에요? 다섯 살. 근데 진짜 엄마, 아빠를 묘하게 다 닮았어요. 네. 와, 이거 먹으면 진짜 너무 신기해. 10분? 10분? 야, 그럼. 응? 도라지 물 먹을까? 도라지 물. 응, 아빠를 아침에. 아이고. 잠깐만, 엄마 TV 틀어줄게. 근데 춥다이. 엄마는 안 덮어요? 엄마는 안 덮어요? 엄마는 안 덮어요? 엄마는 안 덮어요? 네. 엄마는 안 덮어요? 엄마는 안 덮어요? elijk brain contribution. 응. 表 removing 입장에estabvine. 엄마는 어떻게 안 덮여 wife, 엄마가 물 accord ou me. 하연이 도라지 물 먹지 메론크림 살라베는 건강하게 도라지 물 한 번 먹고 꿀꺽 잘했어요 도라지 물 웬만해서 아기들은 쓸데없지 않아요? 아기용 도라지 차가 따로 있어요 어린용 말고 아기용은 순해요 도라지 물을 먹기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아이가 저는 조상을 해서 일찍 태어났는데 아이들은 폐가 완성되지 않은 상태로 태어난 경우가 많아요 폐가 안 좋고 요즘은 미세먼지도 심하잖아요 그리고 아이가 성장하다 보면 가장 많이 하는 게 기침각이거든요 그래서 폐를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도라지 차를 어렸을 때 먹이다 보니까 습관이 돼서 신기하다 드디어 냉장고가 언제 찍어갈게요? 궁금해요, 진짜 궁금해요 정리 안 했는데? 와... 아, 냉장고가 또 여러 개가 있으실까요? 아, 냉장고 4대 있어요 지금 하영이 아침 식사 준비하는 거죠? 네 누룽지 누룽지? 아, 저번에 말씀하신 누룽지 누룽지도 직접 만드세요? 아니에요 가현실은 그냥 다 할 것처럼 보여요 그럴 것 같잖아요 그런데 요즘은 집에서 만든 누룽지보다 이렇게 굉장히 열처리를 잘해서 나온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것들을 선호하게 돼요 하영아, 보리굴비 같아 아침 식사로 누룽지와 보리굴비 두 가지를 주던가 저희도 먹고 싶네요 왜요? 저희도 먹고 싶네요 왜요? 저희도 먹고 싶네요 나도 몰래 방끝 웃었다 화가 났다면 어떡하니 이미가 너무 나도 좋은 걸 어우, 우리 호기하다 머리카락 보인다 아니, 딱 메뉴만 보면 어머님, 아버님 식사 차려드리는 그런 메뉴 같은데 그리고 우리가 지금 가현실을 너무 기대해서 그런지 몰라도 아침 밥상이 너무 소박한 거 아니에요 네, 그런 거 같아요 근데 소박한 거 같지만 요즘은 아이들이 인스턴트를 많이 먹다 보니까 소아, 당뇨라는 것들도 빨리 오고 건강에 문제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약간 현미로 많이 먹이고 있어요 제가 문제를 하나 좀 드리려고 가져왔어요 여기 보니 영국의 한 학교에서 실제로 했던 건데요 아이들이 패스트푸드 많이 좋아하고 많이 먹잖아요 근데 그 식단을 몸으로 바꿨더니 성적이 확 올랐어요 제가 보기를 좀 드려볼게요 성적으로 또 인기를 대는 거예요? 오, 풀린다 아, 진짜 이런 여름살 어떻게 하는 거야? 나는 그게 모든 놈이에요 보기 주세요 자, 1번 닭가슴살 그리고 2번 초밥 초밥 3번 파스타 4번 현미밥 뇌에 작용하는데 굉장히 좋은 건 탄수화물이에요 정답은 그래서 한혜영이가 공부를 잘하게 될 것 같아요 조금씩 이승간 딱이야 2채널 이거 4 difer